. . . . . 어디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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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좀 더 맛있게 있었어야죠 밖에 들고 싶게 했어야죠 그거를 어? 내 쪽으로 오니까 요샘이 돌아오는 거 아뇨? 이걸 레타스란다 어? 저기 있어요 아직 이 지점에서 지금 다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1층 서커스장 다리 쪽으로 1층 서커스장 다리요? 네 아니네요 저를 저랑 누구만 하셨습니다 에이 2층 서커스장 가야지 야 비디오 설정 중이라고 아! 응 아니야 진짜 나한테 왔는 것 같은데? 진짜 맞습니다 제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와요? 뭐야 나한테 와요? 뭐야 아니 뭐하시는 짓이에요 아니 이 사람 날 노렸는데 돌팽구가 죽었어 도대체 왜 왜요 아니 오디오 설정을 얼마나 대충 하시길래 이래요 아무리 그래도 대출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꺼져 아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정신 병원 희이하게 돌아가겠습니다 목소리를 끊긴다는데요? 아 지금은 어떠세요? 방송환경 레전드다 정말 뭐야? 아드각이 어디야? 헉 나이스 딸롤롤 인 내가 넘을 거지로 떼렐렐롤롤렐롤 내 에이스 손절 내 에이스 남 나가야음 낄낄 샤먼 죽어라 꺼져! 너 인성 문제 있어? 네 에이스 믿고 가 있었다고 에잇? 샤먼 친구 와우 뭐야 포워드 안 열고 있어? 너무 레전드인데? 이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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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열고 있나 보네 토스틱 난 나가겠다 네 에이스 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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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또? 워터원님 오른독 화면이 시끄러워요 워드폰 뭐해? 아아 맹인어 화들짝 너무 귀여워 맹인은 판자를 한 대 맞아줘야지 사냥을 합니다 저는 맹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뚝배기 한 대를 맞아야 사냥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스 진짜 좋냐? 여기서 둘 다 껴가지고 왜 안가지는 거 지휘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등잔 밑이 어둡다 바로 제 시야 밑에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뭐야 뭐에 껴나 싶었습니다 잠시만 아하 뭐가 껴나 싶었는데 아 포드 어 뭐야 죄송합니다 포드 장면 못 보여 드렸는데 다시 땡겨드릴게요 얍! 전혀 안되죠? 여기서 갑자기 꺾어 쏘야 여러분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장면은 언제 봐도 동쾌하구만 ㅋㅋㅋㅋㅋ 아앗 재방송인데 이렇게 재밌는 거 처음 봤어 나는 살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좋아 생존자 탐성이나 조술사 살려고 하는데 뭐가 더 괜찮아요 쉽게 하고 싶으면 조술사 하시고요 어렵게 좋은 거 하고 싶으시면 네 탐성원하세요 여기서 미친무빙 이걸 안 때립니다 그런 마인드로 저는 견제만 바로 베면 뗐지 이 장면은 추악이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래서 개공이가 밑에 내려서 기계가 없잖아 기계를 내가 아까 죽여가지고 기계가 없었단 말이지 미치 표시도 꺼야겠는데요? 너무 추한데요? 이렇게 해서 밑에도 도로리로 가네요 자 이제 슬슬 견제로 오고 추해라 언제 정신 차리니? 정신 못차리는 중 정신 놓은 중 정신 차렸구나 터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공이한테 가는게 아니었어 수산이라뇨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내 눈! 아 이거 위치 표시 안지 않겄구나 조양사가 빠꼬수네 하지만 해독기 두개? 오케? 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근처에 있을까 내가 갈게 아 너무 네이스지 아아아아아 아아 아 저거 나왔어요 돌평형님 살려주세요 구걸해봐요 아 꺼져 그냥 아 니가 안살려줘 해독해 그냥 해독해 집중해 그냥 가라 그냥 안녕 미리 살리면? 어어 죽을 그렇지 다닛! 해독이 집중해 해독이 집중해 어아아앵 왜어어어 아아왜 어응 느려 지하신료 오케 강신 쫓는 중 빙부 무빙 빙루 붕붕붕붕붕 혜흐 도망가는중 끝까지 도망가는중 바로 어그로골보에서 호환도 챙기면서 살아버리기 어? 안 받았다 너무 네이스고요 이거 이러면은 위치에서 뚝 떨어지면은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낙평 낙평 맞자 저 친구야 친구야 열었어? 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일루와줘 아 너무하고 싶어 너무하고 싶어 아 참았다 너무하고 싶었다 진짜 자 워터님 시작하십쇼 어? 으아 내 눈 아아 진짜 저 딴 거 쓰고 있었는데요? 너무 끔찍해 치고 땀 흘리잖아요 응 팬 팬 팬 자로 끝나마구 나도 사인 팬 할라다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토악질 날아가지고 안 할거 같네요? 어떤 역시 토악질이 백가십니다 근데 돌펭고님 토악질에 백하세요 그냥 애닝션 그만하세요 재능도 없는 거 언제까지 계속 우려먹으려고 제가 재능이 없다고요? 네 제가 지금 맹두분들 배꼽 터준 것만 해도 면뜨게 장난하나 너무 어려워 배꼽 지킴입니다 당신 네 뭐야 이거 둘이야 우리 둘이야 아니 왜 돌아가서 부인차이지 않을까 야 우리 둘 둘로 하자 와 아 우리 우리 인도야 살려야돼 引살렸다 밀어줬다 뭐야 내가 저격하려는 게 없어졌어 아 뭐야 내가 맞추렸도 내가 없어져 갑자기 구앞에서 개판 세뇌기판 허퍽 오토니 조금만 간질간질 놀려줘요 그래야 내가 자의라고 빠져나가지 나한테 돌아오지 못하게 해줘 아! 그렇지 그렇지 으으! 아 내가 렁먹은 척 했는데 에이 걸리질 않았네 야 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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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샤먼 이거 슈퍼포트 안 받았으면 자의랬다 그거 봤지 문셔철! 용병 어디갔어? 어? 전설의 출이야 용병 출동 중! 왜? 만류인데? 에이 나 나 나 도움이 필요해 3대점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레전드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왜 왜 마울 아는대로 왜 출동한거야? 몰라요 너무 마음은 든든하긴 했는데 뭐야 이거 아 내가 가야되나 이거? 우리 둘이 같이 가야될 것 같애 근데 척 5% 하는데요? 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내가 여기 부딪칠까 그냥? 가능하면? 낙평 못하게? 어 수고 수고 오케이 일단 낙평 못하게 만들었고요 어? 근데 저.. 뭐야 아이씨.. 잡을걸.. 내려갔어요? 어 내려왔다.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또 부딪히실 수 있나? 아 이걸.. 나중에 구하는데 부딪혀야될지 지금.. 용맹이 맞으면 안되는데 이거? 뭐야? 폭스무스 누군데 있어요? 쟤는 아드가 나온 줄 알아요 여기서. 어.. 일단.. 더블 레리어 투.. 어 안맞았어 안맞았어. 어 내가 이거 불감자 가지고 내려갈.. 도망갈게요. 불.. 어? 인형만 남았어. 인형만 따로 나왔고? 오케이. 질풍참 쓴다. 그렇지. 오케이 일단 위인형 박살. 불감자 불감자 또 왔다. 먼저 갈게 픽 나왔어. 오케이. 아드 쓰고 도망가고 쟤는? 음.. 때리지 마쌤용. 아니 쟤 지금.. 용병한테 눈 돌아왔고 용병이란다. 낙평요 낙평. 낙평 조심. 내가 맞았어 근데. 아 제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노오 바이바이. 아냐 근데. 돌피고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냥. 평생 살다가 죽으세요. 나 모키멘직 있거든? 후야! 지나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야 좋아. 나이스! 악복! 중개 dari X2 공장 얘기 하시는건가? 1층 스쿠스장으로 들어간척하면서 나한테 오는거 같은데요. 1층 서커스장이오? 공장얘기 하시는건가? 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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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 soil senseE 좋았다 좋았다 이거 좋았다. 거울 한번 낭비했다! 0 il di n ya? 동일이 형 오오오오오오오! 돌피군대 뭐 전기의자 썼어요 방금? 전기의자 메타 확인 아 너무 떨었으면 지방 아 피곤해 지방 연소되는거 확인 말이나 아무래도 빨리 닫아놓는게 좋겠죠 자리가! 야 저것도 맞을만 했다 어? 어? 빨리 넘어가면 안맞는.. 아씨 빨리 넘어가 안맞는다메 질거 같냐고요 빨리 넘어간다고 안맞겠냐 어림없는 소리 아 나 순중적인 사람인가봐 하여튼 맞아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워터원이 해가지고 스페이스바 누르는거 봤지 그럼 끝나자 막자 아니 돌피군대님 돌피군대님 옆에서 이런소리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그러고싶은지 아시겠죠 이제? 자 말 잘듣는편 확인 접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순정남 한 번씩 뽑아주세요 제발 BY 자 여기서 상상해봅시다 전등이 고장나서 터원님 사진을 달아놨더니 밤에 잠을 못자겠어요 터원님 사진에서 빛이 나거든요 오! 그러면 너무 징그러울 것 같아 와 두피강지러워 두피강지러워 아니다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지금 매니저님이 오늘 없으세요 어머니 생신이라 하셔가지고 오늘 추가를 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송은 안보시겠지만 축하드려요 다시 보기를 통해 볼 수도 있겠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 뭐야 이제 죽었어 이거 워터 샤머니 가는게 낫겠죠 지금 한 대평 타면 죽어가지고 같이 가는게 나을라나 동봉이라서 그 편이 좋을지도 먼저 갈게요 좀 찍어주세요 아 뭐야 아 진짜 미안 난줄 알거 아니야 이사람아 아니야 난줄 모르겠지 맹인인걸 강가했어 너무 빠른데 아 이거 그냥 슈퍼 주면 안되나 저기서 샤머니 그렇지 받아줘 안장이랑 핑 좀 찍어주세요 나 이미 찍었어 안쪽에서 받을걸 됐어 됐어 이겼다 꼼짝 이겼어 이러면은 아 다행이다 역시 돌핑구는 우릴 실망시키지 않아 아니 사람을 UDT에서는 무조건 전으로 챙기나 4번은 팀워크가 없어 4번은 개인주의야 4번은 아아 혼자밖에 생각하지 않아 타자 만류 아니야? 만류에요 일단 우린 나간다 탈탔어 어디로 가야 잘나갔다고 솜이 날까 티 좀만 가고 없으면 죽어야지 뭐 근데 운명인 것을 살려주세요 요옵 아니야 아니야 포기하지마 왼쪽에 하나 더 있잖아 너 말이 맞아 야 저거 없으면 그냥 쫙집으로 나가면 돼 단계별로 가 알겠어? 너의 말이 맞아 너의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어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수하시는 분들 단계별로 차근차근 나가시다보면 힘내세요 난 아대 하나 있다 야 이 사람아 혼자만 아웃이 받는거 너무 좋구요 오케이 흩어지자 도졌어 어어 또 죽었습니다 으으으을 이제는 뭐 담담해지네요 하도바도 화들만이 죽으니까 죽음이란거에 익숙해지는것만큼 끔찍한일이 없는데 호오오오 어 여유봐 첫방송에 이런 여유가 나온다고? 너무네이스 혹시 랭커세요? 상대가 달려가 완벽한 심리전 저분을 보셨으면 튕긴줄 알거에요 하하핳... 튕겼나... 폼... 방금 저 심리전을 통해 기계공과 매인의 합치노구로보다 제가 더 많이 끌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심리전 쓰십시오 그러겠안 겁나 달려가는 중 조여서 나갔어 아... 여기 지통이야 그래 여기는 아무도 없거든요 요기는 없어 여기 일단 이명은 없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감이란거지 지통 지통 근데 주술사는 풀피란거지 그럼 몸물이 필요한데 몸물의 데미지 이제 안입지 그러면 망했다고 볼 수 있다 어 이명 여기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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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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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 이명 점점 좁히는 중 어 어 어 어 발전 발견 발전 발견 어디 여기 잠깐만 몇 미터 오케이 나도 발견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한 대 때리고? 내가 여기서? 한 대 때리고? 때려! 하하하핳 하하핳 하하핳 한변빛 미치코 팝니다 둘 다 못 때려서 민망하죠 딱딲딲 둘 중에 하나 맞추면 남 탓이 안 나있어야 돼 둘 다 미쓰 미쓰 해가지고 쓰읍 너무 속상하고 어? 잠깐만 근데 저기 괴공이 근처인데 저기? 뭐야 회독기 하나 사모님이 야물딱 찌시네 거어진 최소동선으로 모든걸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잠깐만 궁금해서 나도 가는 중 상황 파악은?! 보여주나? 어떻게 살리지 이거? 이렇게 보여주나? 보여주나? 워턴 그만큼 자신있어 했던 포워드 보여주나? 오! 마이 Silk 어 재능점있네? 카메라에 네иш 나쁘지않았다 운전 우턱 갑시다 이제 미쳤어우 ㅇㅇ 흐아 개궁 경선중 정 나이스 나이스 상건 에이스 사나꺼 인 에이스 뺐음 나이스 나이스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아 치즈 고파라고 함 샤머님이 오케이 여기서 버쳐주기만 하면 됨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쉣 1층 스크스장 근처에 있다는데 1층 스크스장에 지하통로 지하실이 있다고 하신 거 같았는데 잠시만요 너무네에이스 누구에요? 우산입니다요 아 근데 전판분들한테 미안하네 고고고 훅훅 승 헤헤 안녕히 계시라요 어 죄송합니다 공일이다 이거 하차차 공일이다 이거 그 발언 성공 야 이거 차징일 줄 몰랐네 에에 아웃이 받아서 한 번 더 그리고 꺾어주고 꺾어주고 뭐지 이 친구 플래시 이러면 맞나잖아 턴 대기 중 오케이 내 폭탄 맞은 중 야 다일없다 누누이 말했다 톡 처형되었습니다 아 진짜 버그인가? 몇 초를 깔아놓은거야? 2초는 아니었던거 같은데? 속속들이 터지는 중 오케이 나이스 인중 열기 중 흥iß 행본빼다 우리가 살릴수있겠다 또 이 monitore 는 이러면 못살리겠다 참식이 없잖아 ㅎㅎㅎ 이거 다flu 네 답 a 해탈 똥띵 자자자자자자 아니 너무 됐다 됐다 뛰거지거 띠구르 띠구루루루루 띠굴띠굴띠굴 절일 조금 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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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윤자윤 오쒜이 군수 원장 나 요기걸 HALLO 아악 아 갑자기 이거 켜지고 난리야 이거 핑 오왈려 빨리가 날아갔다 손절했다 어억 하하하하하핳 어어씨 활롤롤 으어어어어어